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시기에도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활이 또 핀피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진짜 나의 크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구별된 특징이 있느냐 환경을 뛰어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바로 뭐냐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4편 7표를 보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늦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하십니다 바로 다이시 이 세상에 주는 그 소론적인 그 곡식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이런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원적인 기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가질 것은 근원적인 그 기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해야 되는 근원적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맞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핸드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취되어 주셔서 그 말씀에 증인된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을 내시고 그런적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무엇을 확인할 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갑없이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 또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가지고 승리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환경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는 감사가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근원적인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주신 그 영혼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송파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에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영적인 메마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사님이 이렇게 딱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보고 영접이 되었는가 확인해 봅니다 왜? 삶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사계획 한 가지만 온 게 아니라 다 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영접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내가 그걸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자로 크리스도로 구원하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한계가 되었을 때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포럼하면서 이제 귀한 소통에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예비를 드리면서도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것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는 문제가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강의시키고 염려 속에 빠드리는지 아니면 우리 단위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만 생각나서 그 원수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잡으면서 내 심령 깊이 각인시켜서 모든 것들을 불평과 불신앙으로 보게 하는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크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임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재보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본문 5장 12자를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바울은 인간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발생된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바로 첫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종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이 우리에게까지 정가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원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뿌리 죄악의 씨앗 왜 아담의 원죄가 나와 상관없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정가되었는가 바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죄악이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보시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선한 것보다도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보다는 늘 불신함과 미움과 엉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부분 속에서의 가지고 있고 또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을 하냐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교회 배경 속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비위로하여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던 것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여러분도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갈 때 어두울 때 지하주차장이나 캄캄할 때는 이렇게 먼지가 차 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빛이 나왔을 때는 그 내비게이션 앞에 이렇게 빛이 비춰질 때 먼지가 그 안에 이렇게 막 있거든요 차 안에도 먼지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신방으로 갈 때 지하주차장에서는 안 보였던 게 이렇게 딱 보이다 보면 아 차 청소 안 했다는 게 태가 나네 아 옆에 가시는 함께 가시는 우리 군사님에게 아 들켰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은 원래 그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줌으로 인하여서 어 이게 죄구나 드러나는 것을 하게 하는 그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지닐 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바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선 그 여자의 후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형이 바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 바로 여자의 후선인 그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죄에 빠진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멸망받을 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은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들의 귀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정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유인이 되리라 절대 순정은 절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즉시로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순정하라고 하십니다 백마드 말보다 한 번의 순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함께하는 자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해라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그 권산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이신 예수 크리스로를 통하여서 바로 의인이 되어지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님의 은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차고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주더라도 이렇게 내 생각에 따라서 주잖아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베풀다 할지라도 막 갈등하면서 베풀잖아요 이만큼 할까 말까 이만큼 드릴까 말까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정도 할까 안 할까 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도 집을 맡아 일을 할 때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보면 6장 38절의 말씀을 딱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제한적인 것으로 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이처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무엇이 간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익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서서 3장 20자리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왕로로 타는 창세기 3장 8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로로 타는 바로 새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마자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 기도해 주세요 증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국 대사가 아니라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큰데 사단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문제와 사건들을 행하여서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키고 만들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한다 우리가 그럴 때 무엇을 기도해? 무엇에 찾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완전하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 은혜로 그 문제와 사건을 넘고 기도로 가져가시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사단은 또 늘 신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뭘 신겨주냐 정죄의식, 죄책감을 늘 신겨줍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들 십자가 앞에 가져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또 그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괴롭게 하는 이 심히 괴롭게 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복음 말고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이 정죄의식,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제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제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믿고 송포하지 않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정죄의식 속에 정교객을 일으키고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그 말씀을 번역할 때 사단이 죄의식을 줬을 때 대응법 들으셨죠 대응법이 바로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나 맞다 나 죄인이야 나 허물 많아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나 연약함 알아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죠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정하고 믿음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단위 목사님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의 고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죽어갈 때 아빠가 이런 고백했죠 아들아 아빠가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들의 고백이 아빠 아빠는 어떤 사람도 아빠가 준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다 천국 열쇠의 주인인 바로 예수 크리스토를 나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나에게 믿게 해 주셨고 영원한 영생까지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 주어진 영생의 축복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크리스토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라이언 하이트처럼 이 용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얻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인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이신 크리스토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전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미션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하다고 나를 통하여 예수 크리스토의 생명을 얻게 해 주실 알게 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 듣는 그러한 전도자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처조함이 생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2, 3, 7, 5천정정을 살리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